날씨가 이제 여름이지? 두꺼운 옷은 정리해야지. 아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. 하하. 작은 거 두 장 큰 거 두 장 5천원이야. 청소기 없이도 손으로 압축이 가능해. 그냥 사용해도 쓰기 좋더라고. 진한 룬패딩과 두꺼운 옷들이 많아? 지퍼백을 꽉 채워줘서 공기를 가둬야 돼. 저 밸브로 내부 공기를 빼주면 돼.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지? 청소기 없어도 되니깐 너무 좋더라고. 공기를 다 빼면 밸브를 잠궈줘. 이런 식으로 세게 만들면 겨울옷 정리 끝. 속이 다 시원하네 하하.